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이르되, 네가 누구의 딸이냐?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.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?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. 또 이르되,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.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렀다. 마인드 및 시 Whitney 이 시간을 pins past towore 내ור 受계 비